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오늘은 악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과 악이라든지 좋다 나쁘다든지 천사와 악마 같은 이런 개념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정의한 적이 없잖아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죠 사실? 좋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영어에서 good 하는 말은요. 원래 뜻은 go-o-d에서 나왔어요. 즉, 곧다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올고든 사람이면 영어로 good 하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bad는 마찬가지로요. be-o-da에서 나왔어요. 뺏다-가-다, 비틀다, 뺏다-가-다 뜻이에요. 그래서 뺏다간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럼 천사와 악마는 또 무슨 뜻인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악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처음 등장하는 악마가요. 아스모데우스라는 악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주 못되어서. 아주 못됐다는 뜻이에요. 못되다는 말이 사실 또 무슨 말인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파괴자라는 의미예요. 천혈을 범한 호색마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중요한 악마인데요. 베이올이라는 악마예요. 이걸 바알,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알한 말은 받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란 뜻이에요. 알은 올리다 뜻이에요. 즉, 높은 곳의 주인이란 뜻이 있고요. 또는 베이올이 빛일에서 나왔다고 하는 주장했어요. 즉, 태양신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높은 곳의 주인이나 태양신이 타락해서 악마가 되고 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말로요. 바알 세부리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데서 놓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비하는 말로 비엘 서바브란 말이 있어요. 비엘 서바브는 비엘은 바알에서 나왔고요. 지바브는 지파리에서 놓은 거예요. 즉, 파리마왕을 의미하죠. 바알 제부비라고 불러요. 악마, 마왕의 뜻이 있어요. 이번에 악마는요. 바에모스란 악마예요. 바에모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베히모테 해서 베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즉, 칼도 들어가지 않는 육지의 악마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피부가 두꺼워서 자르지 못하는 하마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악마는요. 영어에서 놓은 말인데요. 비트레이란 말 있어요. 비트레이는 비는 붙었다 뜻이고요. 트레이는 털어서 와이는 주다 뜻이에요. 줘버리다. 그래서 털어서 줘버리니까요. 반대로 넘겨주다 뜻이에요. 즉, 배반 때리는 거예요. 배반의 마왕이 되겠죠. 배반하다 저버리다 해서 놓은 말인데요. 명상이 돼서 비트레이를 하게 되면요. 반대로 넘겨주다 뜻이 돼서 배반의 마왕이에요. 배반 때리면 진짜 할 말 없죠. 정말 친한 사람이 배반 때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부부 사이를 하더라도 100%는 말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요. 가장 가깝다는 말은 나중에는 가장 멀어질 수가 있어요. 원수는 가까운 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 사이를 하더라도 100%는 말하지 마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번에는 또 다른 악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리어라는 악마들이 있어요. 비리어라는 악마는 무슨 뜻인가 하면 버려할, 즉 버려야 될, 쓸데없는, 무과치한 그런 악마예요.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치도 없는데 많이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사실 저도 책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다 이제 정리하고 사실 남은 것은 제 책상 앞에 있는 건 지금 성령 책 몇 권 하고요. 영어책 한 두세 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다른 책들은 다 컴퓨터 안에 다 저장해보려고요. 이제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무과치한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리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 악마는요. 디에먼이라는 악마예요. 그럼 디에먼 뜻이 뭐냐면 떼, 떼 써요. 맡은, 이러면서요. 즉 운명이나 행운을 나눠주는 악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행운을 가르는 악마라고 볼 수 있어요. 나쁘게 갈아주면 우리에게 악마가 되고 좋게 갈라주면 천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에먼한 악마는 운명이나 행운을 나누는 악마예요. 여기서 놓은 말이에요. 팬더모니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팬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반도 할 때도 페네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반이란 말은 반을 나타내는 2분의 1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반쯤 죽인다 이러면 그냥 2분의 1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거의라는 뜻이에요. 이때 우리 반이란 말은 우리말 거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99.9%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네슈을 하면 반도란 말이 반이 섬이 아니고요. 거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삼면이 둘러싸였으니까 거의 다 섬과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놓은 반이에요. 그래서 반, 대문, 대문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악마죠. 그 다음 이움이라는 말은 장소로 나타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악마가 모인 곳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악마전, 복마전, 지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대문이, 디문이 좋은 악마도 있어요. 그래서 유, 디문 이렇게 하면요. 유란 말은 유연하다 할 때 그 유자 아주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악마가 돼서 좋은 영, 착한 기순을 뜻하는 말이에요. 설령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번에는 또 새로운 악마가 등장합니다. 대불이라는 악마죠. 대불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뚫어버릴, 즉 저 너머로 버려버려야 될 존재예요. 그게 대불이에요. 대불, 대불하죠. 악마, 사탄은 나타내죠. 여기에 관한 말들이에요. 제법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불 핏이라고 하면 악마 고귀가 되잖아요. 악위를 나타낸 거예요. 오징어나 낙지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 대불이라 하면 여자를 앞에 붙였으니까요. 악도강 계집, 악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이아발릭 이렇게 하면 버려야 될 존재이니까 악마적인 지독하다 뜻을 나타내는 데 다이아발릭이라는 형사를 사용해요. 그 다음 악마주의로 나타내면 다이아볼리즘이라고 쓰고요. 이번에는 귀신들렸다라고 할 때는요. 귀신은 붙어버렸으니까 비동사, 비자가 바로 붙었다 뜻이에요. 그래서 비대불 이렇게 하면 악마와 달라붙다, 귀신들리다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악마하고 한판 붙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모한 사람이죠. 악마하고 싸우니까. 그건 대어대불을 쓰면 돼요. 대어는 대든다에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어대불 이렇게 하면 대에 드는 악마, 즉 무모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새로운 악마가 등장합니다. 이불이라는 악마입니다. 이불이라는 악마는 입힌다는, 손해를 입힌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애비라고 하는 악마인데요. 애비야, 애비야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놀리기도 했어요. 뭐 더러운 걸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벌레를 가지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장난칠 때 애비야, 애비야 이렇게 하는 어비라고 부르는 악마인데요. 이건 우리 말에 그대로 남아있는 악마예요. 그래서 불길한 악마라 나쁜 악마를 나타낼 때 해악을 끼칠 때 이비야, 이비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어릴 때 동생한테 많이 했어요. 애비야, 이래, 어비라 이렇게 그 악마가 바로 이불이라는 악마예요. 이불이라는 악마는요. 휘드라는 악마예요. 이건 베인다 뜻이에요. 칼로 베인다 뜻이겠죠. 그러니까 핀잔하거나 책망하는 악마예요. 그래서 아주 악령인데 마귀처럼 잔인한 이런 악마예요. 그래서 중독자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놓은 말이에요. 핀디시라고 하면 형사인텐데요. 저 극악한 잔인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베인다에서 놓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놓은 말이 아크 또는 아키 핀드라는 말인데요. 아치 핀드라고 하는데 아치라는 말은요. 이렇게 하는 대장을 나타낸 말이에요. 아치라든지 아크를 붙이면 그건 이렇게 해서 놓은 말이라서 이건 일등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마 우두머리 말하고요. 마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번에 악마는요. 아라비아 나이트에 놓은 악마인데요. 주인이라는 악마예요. 주인이. 주인은 뜻이 뭐냐면 진이었다. 즉 날 때부터 천재의 뜻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진이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천재죠.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라비아 나이트에 놓은 악마 귀신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이따 마찬가지로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 주인이나 주인이로 나타내서 악마로 나타내요. 신령이나 영마로 나타낸 말이에요. 이번에는요. 성경에 놓은 악마인데요. 리바이아슨이라는 악마가 있어요. 리바이아슨이라는 악마는 원래 뜻은 누비어된다에서 놓은 말이에요. 누비어된다. 휘젓고 다닌다는 뜻이죠. 이걸 레비아탄이라고 부르는데요. 거대한 바다 악마. 즉 고래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거대한 것이고 전체주의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누비고 다닌다니까 거대한 것. 그러니까 거대한 것이 악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하면요. 거대한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자꾸 거대한 걸 만들고 거대한 나라를 또 거대한 걸 만들고 자꾸 통합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악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악마는요.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뭐냐면 누러서 하는 것은 노란색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금빛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 다음 퍼란 말은 불여인데요. 불여는 가져오다. 우리가 불여오다 이런 말이죠. 옮겨오다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황금빛을 가져오는 하니까 태양을 태양빛이 온다 뜻이겠죠. 이게 뭐냐면 샛별 검성을 나타내고요. 아침의 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루시퍼예요. 빛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여기서 놓은 말이에요. 럭스예요. 럭스는 누르 켜서에서 놓은 말인데 금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색이 단일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루시퍼는 원래 하늘의 천사였는데요. 구태탈을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대천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악마는요. 매문이라는 악마예요. 매문 뜻은 뭐냐면 만 많다 할 때 그 만 일만만자인데요. 모은 하니까 우리가 많다는 말도 일만만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았다 이 말이에요. 많이 모은 악마래요. 다시 말하면 백음사상을 나타낸 말이에요. 탐욕의 신이에요. 이 악마는 지옥의 건강에서 그 건강을 채굴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백음사상 우리가 물질만능사상에 젖은 악마를 매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회가 사실 물질만능사상에 젖어있어서 상당히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매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산주의가 싹트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백음사상이 자꾸 반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산주의가 싹트게 돼요. 공산주의가 싹트는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잘못이 아니고 따지보면 기득권 자본주의 기득권 세력들이 백음사상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아파트 누리는 거 이게 목표다 보니까 살금살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싹트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사실 이거 보면 자 이번에 이제 보면 몰렉이란 말이 있어요. 몰렉이란 것은 몰락을 나타내죠. 이거는 흰놈 꼴짝에서 어린애를 번째로 받는 악마인데요. 그러면 흰놈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거쳐있는 쓰레기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는 장소로 나타나는 말인데요. 거기서 불을 갖다가 붙인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이번에 마지막 악마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악마예요. 세이턴이란 거죠. 사탄 사탄하는 말들인데요. 사탕 아니고요. 사탄 사탄이에요. 사탕은 달콤한 거고 사탄은 달콤한 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그것도 사탄이 되겠네요. 세이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뜻이 뭐냐면요. 싸댄다 해서 나왔어요. 싸댄다 말은 가리거나 막는 회방꾼을 나타낸 말이에요. 대항하는 사람 대항자를 나타낸 말이에요. 여기서 놓은 말이에요. 세이테닉 이렇게 하면 악마의 뜻이 되고 세이테니즘 하면 악마주의 악마 숭배자들을 나타낸 말이에요. 세이테니스트 하면 사탄 숭배자로 나타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해꾼이란 뜻이에요. 사탄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요. 간단하게 악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악마 되지 말고요. 악마 같은 생각이 들지 말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아주 올바른 것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후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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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